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자리는 향후 추구해야 할 시정혁신의 방향과 더 발전된 협치의 틀 구축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시정혁신위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, 시민행복증진을 위한 시·구군 간의 협업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혁신 의제를 제안하고 세부 실행 프로그램은 향후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권 시장은 올해 혁신의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시정과 협업 시정, 소통 시정이 뿌리 내리는 2018년 만 년인데 시민들이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